자 화창한 봄날 비닐 멀칭 작업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담배망 입니다 좀 두둑을 놓고 있고 이렇게 가운데 검은색 옆에는 투명 이게 북을 안주는 안져도 된답니다 검은색은 햇볕이 잘 들어오고 투명한 데는 사실 투명하게 되면 풀이 많이 나거든요 검은색으로 하게 되면 풀이 햇빛을 차단시켜 줘서 풀이 잘 안납니다 요거는 북을 안재는 스타일로 요거는 담배 심는다고 합니다 아는 동생이 이쪽에 담배를 한 요번에 30 다 씻는답니다 30 달이면 9,000평 1단에 300평 보니까 그 정도 씻는답니다 쉬는 날 약간 멀칭 작업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멀칭 기가 저렇게 뒤로 나옵니다 멀칭 기는 저렇게 뒤로 나옵니다 바람으로서 멀칭을 잘 해야지 안그러면 이거 빈을 꺼지면 엄청 고생합니다 멀칭 기가 갈 때 한번 더 보겠습니다 멀칭 기가 오고 있는데 이렇게 뒤로 꾸준해서 오는 겁니다 좀 이따가 앞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계속 덮이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싹 뺑이로 접는 겁니다 뺑이로 접는 겁니다 뺑이로 접는 겁니다 뺑이로 접는 겁니다 뺑이로 접는 겁니다